남성, 남성 불 recipro 남성, 남성, 남성... 團체, 남성, 남성! 아, 그래? 아, 바이바이! 안녕히계세요! 저거는 바로 쉬어? 어, 3초 쉬어야지. 위에 좀 쉬고. 어, 됐어. 집에 만났습니다. 여기 비해! 상처를 많이 움직여야죠 상처를 많이 움직여야죠 상처를 많이 움직입니다 이리 와 왼손 왼손에 이빨 올려도 돼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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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밍 approve 다이밍 yapıl 짧게 가발에 이빨 올리라 랩도 훅 살려 랩도 훅 살려 랩도 훅 살려 랩도 훅까지 Й어 랩도 훅 살려 랩을 남아 힐링 랩도 훅 랩 랩 랩 랩 그렇지, 네부! 땅! 그렇지, 짧게! 루! 어디까지 가져가? 그렇지, 더블! 더블! 땅땅땅! 땅땅! 땅땅! 항상 레프트랑 더블까지 같이 가져야 돼 돌을 적에 하나 베이징! 카운터 앞, 카운터 후기다. 바로 박아야지 카운터 앞, 카운터 후기다. 돌을 적에 움찔갈 적에 네가 때려야지, 손을 땅!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상대가 돌었는데 말로 들어가면 네가 어디까지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돌을 적에 하나, 둘, 셋, 넷! 네가 들어가면 도는다, 이가 하나, 둘, 셋, 넷! 돌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박아야지 하나, 둘, 셋, 넷! 카운터 앞, 카운터 후기다. 네 개를 갖다가 한 개씩 치지 말라고 그건 둘을 하나, 둘, 셋, 넷, 넷! 연습했다, 이거 뭐 했노? 돌아올 적에 하나, 둘, 셋, 넷! 그라마, 네가 맞는다니까 카운터 앞, 카운터 후기다. 내가 4개를 친다니 돌아올 적에 박을 했잖아, 내가 하나, 둘, 셋, 넷! 훌륭한 개는 하나, 둘, 셋, 넷! 천사야,입니다! 빵빵! 저 팍팍! 그렇지, 움직여 또 나가야지 손 나가야지 또 손 연타! 하나 더 샀네 하나 하나 더 샀네 하나 더 샀네 한개는 딱 이빙 움직여라 무릎으로 움직여봐라 반동을 더 움직여 또 움직여야지 밑으로 올라오면 무릎을 움직여라 무릎 그래 또 움직여야지 또 움직여 또 움직여 또 움직여 그렇지 그렇지 빡 그렇지 그래 움직여야지 또 니가 맞으면 카바를 안올리게 라이드북을 만든다 카바를 왼손 이빨에 올려봐 이마에 붙여 이랬잖아 이마에 왼손은 뭐라고 하냐 왼손은 왼손 안 붙이면 니가 훅 맞아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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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 남았나 야 빡 맞자 쟤 그렇지 이리기야 쟤 쟤 쟤 쟤 쟤 어르신 좋아 상태를 숙이면서 줘야지 쟤 상태를 숙이면서 줘야 쟤 그래 쟤 쟤 쟤 빡빡하루도 있었네 무슨 pleasure 내게야 어머나 거기 있어 하나 둘 셋 내게 오우 오우 가서 쟤 원 투 쓰리 4, 5, 6, 스텝 도로를 찍은 네가 들어가지 말고 박아야지 그래 자 박사 딱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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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봐봐 카운트! 아빠 카운트! 돌아나와야지 그렇지 또 그렇지 또 더! 그렇지 또 배 때리기 손 갖다대면 되는데 옆으로 배를 막아봐 손으로 그렇지 좋아 그렇지 또 잽 돌아 천천히 딱 그래 그렇지 돌아 봐봐 하나 둘 셋 넷 거기다 그거다 제자리에 때려야지 하나 둘 셋 넷 아이가 돌으면 땡기놓고 땡기면 땡기면 하나 둘 셋 넷 거기서 때려야지 그렇지 돌아놔 하나 둘 셋 넷 땡긴다 상자에 돌은다고 그래 말로 네가 들어가놔 하나 둘 셋 넷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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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놔 무릎으로 무릎 서라 무릎 무릎으로 유빙하는거지 무릎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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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하나 둘 셋 넷 째 그렇지 돌아놔야지 거기서 돌아놔 좋아 또 배 맞는데 3초에 앉아 깡더구 깡더구 그래 배 때린다 손 막아보면 되잖아 손 그래 또 다킹 안하이씨 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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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빙 유빙 그치 좋아 아이씨 빡! 하나 둘 셋 넷 그릇이 또 하나 둘 셋 넷 그릇이 또 좋아 하나 둘 셋 넷 또 10초다 10초 인사하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도와주 아멘